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퇴근 무렵, 걷기와 조깅을 하는 시민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부산시는 이곳을 장기적으로 폐쇄한다는 통보를 내놨습니다. 내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앞서 트랙 교체 등의 공사를 위해서입니다.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는 건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긴 공사 기간에 따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시민들은 애용하고 있는 운동 장소를 빼앗기는 신세입니다. 이곳을 장기간 폐쇄한다는 소식에 우리 러닝 동호인들과 그리고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께서 어디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복 도로가 많은 부산에서는 운동할 수 있는 평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산시 전국체전기획단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육진흥과 등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대안을 마련한 곳은 전무합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대안으로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공사 시기를 교차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시기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전국 각 시도가 중심이 되어 우정과 화합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전국공사. 하지만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을 배제하고 준비한다면 그 의미와 목적이 반쪽짜리가 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인 이슈 탐구생활이었습니다.